서울의 5대공 복원 계획에 따라 덕수궁이 옛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. 중화전 앞두를 정비하고 일제 때 모양을 바꾼 북쪽 담벽도 옛 모습대로 복원되고 있습니다. 통창회나 총친회 행사 등이 자주 열렸던 종묘도 위락공원의 성격을 없애고 엄숙한 사적공원으로 보존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놀이터를 폐쇄하고 산책로를 재정비하는 등 종묘의 원형을 되살리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